14 멀리서 학살에 워치파 나오게 하세요 멀리서 학살을 화산을 기린다는 건가? 칼을 이용해 추정자들을 삭제하세요 추정자가 아니죠 얘네들은 일단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먹고 아 잠깐만 너를 누구 어떡하냐 너를 추정해야지 가서 가서 일단 가서 내가 지배한 애들이 한 게 없는데? 가자 가자 부르던 말던 그냥 봅니다 잠깐만 왜 나는 덤벼? 내가 널 풀어줬는데 가서 저거 두 명 있잖아요 쟤네 제거해줘야죠 이거를 제거해줘야죠 이러 아 아니 야 됐어 제거하고 너를 너를 폭주 너를 폭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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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꺼 아 그러지 말라니까 아 진짜 일단 너 잡아오고 너도 잡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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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아 몰라 알아서 해 내꺼 혹시 너 잡을 필요 없잖아 여기 있어 추정자 됐다 나 사는다 아 한 명? 그 정도로 부족할텐데 아 원걸이야 둘 다 아 하아 둘 다 원걸이라고 체력이 조금 없으니까 조심해야되요 일단 작은 녀석부터 아 예 되겠다 지금 저쪽을 보고 가고 있죠? 저를 보는게 아니라 어 어 어 잘 됐어요 어 뭐야 둘 다 병신이잖아 잠깐만 잠깐만 둘 다 병신이라니 야 일단 일단 너 너도 일단 너 잡아 치프도 죽여야돼 치프도 치프 죽여야돼 빨리 쫄았을 때 쫄아서 죽여야돼 어우 이거 운빨 게임이네 졸라 아 좀 지켜라 시간 없다나 빵머리야 아니 이렇게 귀여운 이름이 있다니 오프 주제 아 잠깐만 맞으니까 정신 못 차리고 일단 일단 너 좀 막고 있어 치 아 아 아 아 arians 너 때문에 지금 반 써짖는 이치 하나만 더 헉 절로 약하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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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치프 탈출했잖아 너 때문에 빵머리야 건배 워치프 서영 아 워치프 다시 받아야 돼 아 진짜 바보였는데 고향이 다 죽어서 지금 안 통하죠 고향이 죽어서 지금 곤란해졌는데 아 여기 없네 일로 가야 되네 여기서 가는게 낫겠다 지금 안돼? 아 그렇구나 안되고 있구나 안되니? 숨어야되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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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30분 안에 클리어 해야되니까요 아 쟤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빵머리에 눈이 멀어서 가겠습니다 8개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10분 지났는데 10분 안에 워치프면 나쁘지 않아요 11분식 CS 12분 안에 일 깼는데 10분 지났거든요? 아 예에에이 왜 왜 여길 못 올라가세요 제발 어이가 없네 야 얘 여길 못 올라가는 게 말이 돼? 야 아니 왜 벽 일단은 일단은 먼저 이거 먼저 아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하나야? 너 어딨어? 몇 마린데? 그럼 두 마리 잡고 한 마리는 아니야 그냥 다 먹으면 되잖아 내 거 하면 되잖아 어우 잘 증거했어 가자 내부파냐? 야수 결착 파업 시키고 얘를 건들지 않고 여기서 두면은 어 이거 뒤에도 있네? 세 개나 있네 거기서 계속 싸워 그래 그래 여기서 일단 바로 해줍니다 여기서 해서 나온 다음에 얘는 놀줄팀 없죠 아잇 상대합니다 워칩 졸개들이 이어지면 왕이 나타나면 선봉을 죽이게 선봉을 죽이러 가겠습니다 다섯 명인가? 다섯 명의 선봉대를 죽여라 선봉대원을 갑니다 너 선봉이냐? 선봉이지 다음 선봉 에더선 아니 방어예달인 정말 때리기 싫게 생겼다 이른부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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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아이 저거 울리게 둬요 상관없어요 아니지 그니까 니가 터뜨리고 싶은거 논능에 따라서 울리게 너는 봐봐야겠다 야 너 처형 걸고요 얘 처형 걸고요 아 알아서 와주네 선봉이 우리 선봉이 그 제거 어 새끼 저거 아 잠깐만 이건 반칙이야 선봉이잖아 쟤 심지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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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너 선봉이 하나 남았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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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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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자 그리고 두명 끼고 왔죠 원거리 하나랑 일반 전사 하나랑 도착자는 버서커 코가 없네요 진짜 못생겼다 그냥 잡아야겠다 때려서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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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하고 왔다 야 이리 와 얘가 무슨 능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데 타이밍 터져서 3개 업되고 바로 처형 떴죠 어우 좋아 바로 일단은 암살 면역 뭐 이런거 아니에요 암살 면역이란다 이런 면역은 없나 오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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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이야 원거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알람 울리러 가는데 그런거 신경쓸 템이 없기 때문에 바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까진 좋아요 여기까지면 괜찮습니다 아 잠깐만 나 뒤져요 나 뒤져요 뒤져요 버서커가 졸랐어요 원거리 지금 들어올텐데 원거리 들어오면 한번 에센셜으로 갈겁니다 원거리가 지금 위치 없을거에요 잠깐만 차진차진 와 이거 이건 좋죠 이건 좋죠 이러면 체력 많이 차고 원거리 방해된 장소도 없어지고 공간 나와줄래? 요렇게 한번 더 얘를 버섯거 제거해주고 원거리다 이러면 얘네부터 제거해야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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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게 싸우고 괜찮게 싸우고 아 괜찮게 싸웠었는데 괜찮게 싸웠었는데 잠깐만 잠깐만 죽는다 이거 죽는다 이거 한 번 더 걸리면 죽거든요 그만해 저의 마스터가 없냐 특히 내가 여기에서 나는 이 시간에 감상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시간에 감상하셨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감상한다고 내가 감상하셨습니다 쟤 도망가죠? 쟤한테 따라붙지로 도망가셨어요 얘는 전투를 상실했기 때문에 두 번 치면 죽일 수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도망가고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지금 캡틴이 뺍니다 일단 얘 씁니다 이 놈들은 이 놈들! 너 먼저 도망가죠 그럼 버스커 제거하겠습니다 버스커 제거해주세요 에이 이러지 말자 뭘까요? 아 조합이 지금 원거리가 있는데 하나가 건들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어 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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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꼬여 지금 창 던지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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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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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반격이 반격이 망했다 졌다 죽었다 아 30분 안에 안되네 이러면 30분 안에 안되죠 아 어 아 인간적으로 조합이 너무 좋았어 다섯 명 나왔어 캡틴 너무 이건 강했습니다 몽상가 나왔다 아 모모함 두번이니까 아직 한번 기회가 있긴 한데 싸울 때 동료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은 여유가 있었을텐데 걔네를 점사하지 말고 버스커 동료로 만들었으면 괜찮았을텐데 쓰읍 아쉽네요 아 얜가 일단 나가서 아직 남았을거란 말이지 시간 17분 2분 30초 남았으니까 일단 가죠 갑니다 다행히 캡틴은 많이 잡았어요 워치파 암살하듯이 잡으면 되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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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노예가 해방된다 저런거 됐고 알바 아니고 알바 아닌가 아니라 교회가 이리 오잖아 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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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잡고 도착자 어딨어 왔다 바로왔다 바로왔다 아 이러면 빠르지 이거 잡으면 되죠 이거 잡고 다음거 잡으면 문제없겠네요 도대체 저거 별로 안쎄졌거든요? 구할 말 없으면은 일단 보호자 얘가 제일 성가시죠 버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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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랑 이거 아직 안봤어요 그럼 하나 더 좋아 이러면은 괜찮게 잡았죠 내고 주먹으로 친 다음에 지금 보호자 하나랑 버스코 줄게 여기서 두 번의 기회가 있는 처형으로 두 번의 기회를 살려줍니다 저기 도망가서 잠깐만 잠깐만 이미 올렸어 이미 올렸어 됐어 됐어 치면 돼 아 이거 근데 잘 모여있어 이거 뭐? 아 예! 에! 에이!! 에이!! ls해這是 realmente 70% 사십쇼 사십쇼 오 이거 쳐야 겁니다 그냥 그래 그래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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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말고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줘봐 아 너 말고 아 진짜 됐어 도착자 해결해주고요 빨리 꼈네요 에픽1 먹어줍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가서 먹 빨리빨리가서 먹 먹고 다음 도착자 다음 가까운데 여기서 잡았으니까 여기가 날라나? 여기가 날라나 여기가 낫겠죠? 이것도 있으니까 신병보집도 있으니까 절로 가겠습니다 500이면 가네요 먹어주고 아 좋아요 10분 안에 잡으면 돼요 10분 안에 잡고 워치푼 금방 잡으니까 이번에 실수 안하고 잡으면 되죠 재밌네 꿀재미네 이거 11분 안에 놓고 일단 이거를 걸고 걸고 14명 14파워 예 캡틴 가장 위험한게 아무래도 버서커랑 보호자 일반 몬스터인데 걔네랑 원거리 원거리는 네임도 있으면 진짜 아프더라구요 원거리 일반은 상관없는데 잡아서 움켜쥐세요? 원거리 일반은 상관이 없는데 캡틴 원거리가 쏘면 진짜 아파서 일단 가서 움켜쥐러 갈려 움켜쥐라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움켜쥐겠어 두 잡는거겠죠 뭐 검진 아직 젊은 밖에 안 돼 검진 대체 어떻게 모아야되는거야 멋있어 진짜 이렇게 해서 피해주고 너를 움켜쥐라고 잠깐만 쟤를 어떻게 움켜쥐라는거야 이렇게 하라는건가 인질로 잡아야만 나타날거일세 뭐야 저런거를 설명을 제대로 써놔야지 어떻게 하라 저런거를 그냥 잡으라그러면은 일단 누구든 말든 상관없지 저기 나온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도 안될게 어떻게 하실거니까 넣어주고 넎을 손가락으로 이걸 Sundar 에서 못하고 흙이 아래은 멀리 틈 이 nutr fork 흙이 悪이 왜